개문년을 맞아 마포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잔치가 개최됩니다. 바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서울발전본부와 함께하는 2023년 행복한 설맞이 떡국잔치인데요.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잔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. 많이 참여하셔서 설 명절에 앞서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.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이 행복한 설날을 맞이해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서울발전본부와 함께 떡국잔치를 개최합니다. 행사는 오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시립마포 노인종합복지관 3층 열린마당에서 진행합니다. 이날 행사는 미뉴, 트로트, 국악 등 다양한 공연과 새해 인사 및 후원금 전달식 등 기념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또한 무료 특식 및 기념품이 준비돼 있어 즐겁고 풍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. 단, 복지관 회원 등록이 필수이며 회원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많은 참여와 함께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